국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각장애인 약 42만 5천 명 전체 장애 중 두 번째로 많은 장애 이 중 인공와우 사용자 약 2만여 명 누군가는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소리를 듣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인공와우 수술을 한 청각장애인 고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난청인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양쪽 외부 장치를 교체할 때마다 2천만 원 최소 10년마다 외부 장치를 교체할 경우 평생 약 2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지만 인공와우 교체하지 못해 다시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청각장애 더 이상 청각장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와 함께 인공와우 지원 확대 설명에 관참해 주세요 인공과우 지원 확대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인공과우 지원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과우 지원 확대 vênt 감사합니다.